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살기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도 어제 이어서 나름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후광에 살짝 나타내는 것 같은데 장 막판까지 0차 0차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 뉴스는 정말 빠르게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널뛰게 하는 미국 증시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가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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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 분할을 한다면 얼마의 가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도 쓸모없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급상승하는 게임주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국이야 불법 다운로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줄이기 위한 경준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2월 4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어제 우리가 이런 설문조사를 하나 했었죠 빨간색 테두리 아니면 그냥 빨간색 네모박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박빙이었지만 거의 3대 2 정도 수준으로 빨간색 박스를 원하시는 기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빨간색 네모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몇몇 기분들이 제안을 주셔서 그런 것들도 다들 반영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마도 기린분들 뭐가 달라진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빨간색 박스가 조금 더 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더 진하게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또 글씨가 안 보일까봐 이 정도로만 진하게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저 기릇이 그냥 갑자기 빨간색 박스 아니면 빨간색 테두리 이 두 개를 고민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독성이죠 그래서 어제 설문조사도 했는데 그 와중에 그냥 두 개 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개 다 써보니까 뭔가 조금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핵심 단어에는 검은색 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가독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혹시나 기릇분들 조금 더 원하시는 게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원하시는 게 있다면 물론 저기를 또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10만 분에 가까운 기릇분들이 저 기릇을 매일매일 찾아주시는데 그 모든 입맛을 다 깔끔하게 맞출 수는 없겠죠 그래도 그런 와중에 가장 최선의 결과를 찾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 언제든 기릇분들의 건의사항은 매우 환영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어제의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확진자 역대 최다 전망 나스닥 메타쇼크의 3% 하라 일단 첫 번째 코로나 관련된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근처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오늘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 봤더니 어제 하루 동안 무려 27,433명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러면 다음 달 안에 10만 명 갈 수 있다 이러한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우리나라도 천 명 갈 수 있다 뭐 천 명 갈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저 길이 솔직히 이건 공포 조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냥 만 명은 기본이고 이제는 오히려 아이고 만 명까지만 좀 내려가라 친구들 좀 보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가 나왔으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는데 2주 동안 그대로 연장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들어 연예인 또 정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직업이다 보니까 많이 조심을 할 텐데 그 와중에도 걸리는 거 보면은 지금은 이제 상황이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뉴욕 증시가 어제 5월 만에 급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스에 주가가 무려 20%나 폭락한 여파로 5월 만에 하락했는데요 자 이렇게 큰 기업이 20%나 하락한다는 게 진짜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다우존스 1.4% 하락 S&P500 2.4%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3.7%나 하락해서 결국 나스닥 4일 연속 오르다가 마삼으로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20%가 넘게 하락한 이유는 바로 실적 때문이었죠 어닝 쇼크가 나오고 그리고 당분간 그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영국 기준금리 인상 ECB는 기존 정책 유지 자 영국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긴축 강도를 높인 가운데 그 와중에 유럽중앙은행인 ECB는 인플레이션 급등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ECB 유럽중앙은행은 올리지 않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반면 인플레가 매우 걱정되는 와중에도 금리를 올리지 못할 정도로 조금은 심각한 상황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국제유가 WTI 90달러 돌파 2014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북해산 브렌트유에 이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7년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WTI 가격이 종가 기준 90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2014년 10월 이후 7년 3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돌파한 뒤 이어 WTI까지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는 배경이 뭘까요?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무조건 100%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유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은 우리나라가 정할까요? 아니겠죠 석유 수출국 기주, 오펙, 그 다음에 러시아 등 이 나라들의 협의체인 오펙플러스는 공급난 우리에도 원유 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잡으려면 오펙플러스가 유가를 증산하면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봐도 잠깐만 원유를 생산한 사람들이 이걸 굳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 가격을 조금 더 올릴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대로 동결하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야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그때부터 증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원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까지 유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오펙플러스 안에는 러시아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세계 주요 원유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러시아랑 서방 진영이랑 싸움이 일어난다면 에너지 대란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당연히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내 포트폴리오 중에서 조금 정도는 해치를 위해서 원유에 관련된 그러한 종목을 공부를 해볼까? 이러한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좋은 뉴스일 것 같습니다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우크라 사태 종합대응 나선다 자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경제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내 경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의 곡물 에너지 분야 중요성을 감안시 참고로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들었을 때는 야 곡창지대를 뭐 인정하겠는데 그게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곡창지대가 무려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전세계 곡물가가 뛰어오른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에너지 가격이 최근 들어 오르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일단 우리나라는 이러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이러한 긴장감이 계속 이어진다면 전세계 곡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 아마도 주식시장을 관심있게 보신 기분들은 사료 관련주가 가장 먼저 뛰어오르는 걸 기분들이 확인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 음식료 관련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 확률이 있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오늘 이러한 뉴스도 있더라고요 오늘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올림픽이 시작하는 날이죠 아마도 몇몇 개 분들이 야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올림픽이 개최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안 그래도 코로나가 난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먹을까요? 맞습니다 치맥이죠 치맥 그러다 보니 오늘은 이러한 영향으로도 치맥 관련주 치킨 그 다음에 맥주 음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과연 이러한 뉴스를 바탕으로 과연 음식료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까 봤다시피 현재 나스닥이 엄청나게 하락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에서는 또 2%씩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나스닥 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아마존 킹마존이라는 기업이 매출이 9%나 증가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20%나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략체 아마존이 호실적을 올렸다 이에 따라 시간의 주가는 19% 가까이 폭등 중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방금 전에 봤다시피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무려 전년도기 대비 9%나 증가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러한 소식도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리비안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고 하네요 결국 이러한 호지의 힘입어 어제 메타가 주가를 끌어내린 것처럼 오늘은 아마존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에 늘어나는 카드 결제 올해 1천조원 넘을 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 카드 승인액이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리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기리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현금을 만져봤는데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저 기리처럼 현금을 쓰지 않고 카드를 쓰는 흐름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1년 전체 카드 승인액은 977조원으로 2020년 885조보다 1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10%나 증가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신용카드는 762조원 그리고 체크카드는 210조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11% 그 다음에 9.1%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량이 조금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카드업계는 이러한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카드 승인액 1,000조원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예전부터 항상 이제 현금 vs 카드 이런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금은 슬슬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카드 천안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데 카드가 또 새로운 경쟁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경쟁자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페이죠 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결제 플랫폼이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K 좀비 열풍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현재 전세계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중국에서 불법 유통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계적으로 K 좀비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중국의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K 좀비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킹덤이 떠오르는데요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킹덤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물론 지휘학도 저 길이 진짜 재밌게 봤는데요 이틀 동안 밤새서 12부작을 다 봤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연기력 같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킹덤이 더 재밌지 않나 빨리 킹덤의 후속작이 나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대표 포털 웨이보에도 좀비 교원의 해시태그가 4억 2천만 건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중국 드라마 평가 사이트도 이틀 만에 1만여 개의 평가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현재 넷플릭스는 중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인들은 어떻게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전부 다 불법 다운로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오징어 게임 지옥 등도 버젓이 중국 불법 사이트에 유통되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드라마 정말 재밌게 보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소중한 창작물을 불법 다운로드로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걸 딱 보니까 지금 현재 북한에서도 보고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그런 기사를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특히 사랑의 불시차 이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또한 문화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드라마 진짜 재밌긴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홍보의 쉿 삼성 등 올림픽 후원사 미중 갈등의 눈치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부터 시작을 하지만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난해 열린 일본 도쿄올림픽도 그때도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마케팅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거 아닐까 이러한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비자, 인텔, 에어비앤비, PNG, 도요타, 파나소닉 등 이러한 많은 기업들이 현재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기업들은 4년마다 올림픽에 후원하는 금액이 각각 1억 달러, 1200억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지난해 일본 도쿄올림픽 때부터 제대로 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정치적 갈등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지난해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 해의 갈등 때문에 국내에서는 보이콧이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마케팅은 하지 못했고 그 대신에 기본적인 역할에만 충실한 바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 베이징올림픽 역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공식 후원사들 전부 다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미중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이 신장 위구르조 그 다음에 홍콩 민주주의 억압 등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을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마케팅에 적극 나서면 야 너 뭐야 중국 편이야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1200억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 후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그렇게 하면 중국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야 너희 우리 시장 필요 없어 야 이거 안 되겠네 중국 자본주의 맛 한번 보여주겠어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올림픽 후원사들이 전부 다 골치를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입니다 한 가지 퀴즈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이 70조인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딱 반으로 나눴더니 갑자기 170조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뭘까요? 넌센스 같지만 넌센스가 아니네요 LG화학과 LG엔솔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분들이 보다시피 야 이게 말이 되나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당연하다시피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삼성전자를 그러면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분할 전 시가총액이 70조였는데 두 회사를 쪼개고 나니까 그 합이 170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물적 분할해서 반도체 부분만 떼어낸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현재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삼성그룹이 여러 이유로 물적 분할을 추진할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금하긴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일단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은 반도체 35조원 그리고 나머지는 23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펄을 계산했을 때 최대 경쟁자인 TSMC에서 30% 할인율을 딱 넣어서 21배를 초기하면은 735조원 이걸로 이미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반도체 부분은 한국 시장 평균퍼인 10배로 계산하면은 230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를 합치니까 무려 965조 진짜 대단하네요 이러니까 당연히 카카오가 이렇게 분할해서 상장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듯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965조원 또 쌉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일단 상장하면은 프리미엄이 초반에는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적정 가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마도 1200조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아니라 나스닥이 상장한다면은 어우야 이거 아마도 1500조까지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나저나 이 정도로 희망회로를 돌려서 딱 봤더니 1500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애플의 시가총액이 33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뻥튀기의 뻥튀기의 뻥튀기를 해도 애플의 반도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빨리 삼성도 애플처럼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제 가치를 꼭꼭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게임에 관련된 뉴스 두 가지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구글 1위 플러스 NFT 게임 기대감 쌍끄리의 11% 상승 카카오 게임즈가 12%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게임 오딘이 구글 플레이 매출 1위 자리를 수상했다는 소식에 실적 기대감이 높아졌으며 그리고 이날 증권가는 P2E 그 다음에 NFT를 활용한 신작 게임이 또 기대해볼 만하다며 신성장 동력에 대한 리포트도 나오며 겨포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카카오 게임즈는 지난해 6월 오딘 바랄라 라이징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때 3회만에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 매출 1위에 올라 수개월간 1위를 지킨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이후에 NC소프트의 린지W의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1위 자리를 내줬다가 전날 다시 탈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딱 봤을 때 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금융투자 업계는 카카오 게임즈의 미래가치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서를 통해서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와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회사 웨이투비과 합병하면서 보라코인을 기반으로 한 P2E 그 다음에 NFT 이를 이용한 게임 사업 개발에 착수를 했다며 이미 상장 코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게임 생태기를 빠르게 구출할 것이라고 현재 호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의 목표가 10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자 차트를 봤더니 10만원까지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멉니다 30% 넘게 목표가가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는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주가 상승폭이 크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위메이드 NFT 투자 NHN 빅풋 계약 소식의 장중 8% 급등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NFT라고 볼 수 있겠죠 위메이드가 NFT 관련 투자와 NHN 빅풋과의 계약 체결 소식의 4일 장중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전일 클레이튼 기반 NFT 유동화 서비스 하이퍼솔트에 리드 투자사로서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하이퍼솔트가 뭔가 봤더니 이용자들이 보유중인 NFT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빠르면 올해 1분기 내 론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위메이드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서 오늘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차트를 봤더니 3개월 동안 반토막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떨어지는 칼날일지 관심있게 바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리시였습니다 바이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